어머니의 판단 옛날에 서당을 같이 다니는 조광주와 남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은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모를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고 우정도 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이 두 어린이를 보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조광주와 남곤은 이제 열 대여섯 살 먹은 소년이 되고 머지않아 과거를 볼 작정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광주가 남곤에게 말했습니다. 어이 우리 오랜만에 바람을 쐬러 산에 놀러가세. 과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머리도 식힐 겸 그것도 좋지. 남곤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산으로 놀러갔어요. 길에는 놀러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예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밖에 나오니 그것만도 상쾌한데 더구나 처녀들이 길에 있으니까 기분이 오죽 좋았을까요? 가다가 조광주는 자꾸 뒤에 오는 처녀들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나왔지만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여자들에게 마음이 이리 쉽게 쏠려서야 어찌하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앞만 보고 나아가려 해도 자꾸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기어코 뒤돌아 보았지요. 정말로 예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이제는 벌써 습관이 되었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이제는 곧장 가야지. 사내 대장부가 이것이 뭐람. 그러고는 똑바로 갔습니다. 남고는 뒤를 돌아본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조강조는 남곤을 따라 뛰어가면서 속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남곤만큼 수양이 안 된 사람이구나. 과연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땀이 나는지 뛰어와서 땀이 나는지 모르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아가씨들이 자꾸 보고 싶어서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조강조는 어머니에게 낮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약해서 어쩌지요? 아들의 말을 듣고 빙글에 미소를 짓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예야, 걱정 말아라. 내 나이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총각이 처녀를 보는 것이 뭐가 나쁘겠느냐. 사람이 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지. 어머니, 그래도 저는 남곤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남곤은 어찌했기에 너처럼 뒤돌아보지 않았느냐? 뒤돌아본 것이 다 뭡니까? 한눈 하나 팔지 않고 곧장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그래, 앞만 보고 가더란 말이냐. 예, 저는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남곤에 비하면 저는 수양이 까마득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얼굴에 수심이 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남곤보다 인격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조강조는 어머니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실망을 끼쳐드렸구나.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인격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야, 어서 짐을 꾸려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가야 한다. 어머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선 짐을 꾸려서 이사 갈 채비를 하여라.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리둥절하였지만 어머니 말을 따라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가난한 산림이라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꼭 죄짓고 야간 도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 넘어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과는 왕래도 못하게 어머니는 아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광조야, 들어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살아야 하느니라.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데 젊은이 심정이 어찌 잠잠하겠느냐.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나무나 돌 같은 목석이지. 네가 되돌아본 것을 나는 나무라지 않는다. 절이 들면 분별할 때가 있느니라. 나는 너 때문에 거기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남곤과 사귀지 않도록 급히 이사를 온 것이다. 조광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양이 깊은 친구와 절교를 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곤은 목석 같은 사람이라 젊은이의 피가 끓지 않아 냉찬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겉으로 보면 수양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자기도 마음은 처녀들에게 쏠렸을 것이다. 그것을 참는다는 것이 너희 나이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남곤은 한 운 하나 팔지 않았다지. 얼마나 모진 사람이냐. 먼 훗날 남곤이 정치를 한다면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정치를 할 것이다. 사람의 약한 점 미운 점을 헤아리지 않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어디 인간이란 것이 다 공자님 같은 성현이라더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윗사람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느니라. 죄 지은 사람을 다음에 잘하라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남곤은 그런 아량이 적어서 사람을 많이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걱정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과 사귀게 하겠느냐. 그래서 떠나온 것이다.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안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남곤에게 내가 무서워서 떠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떠나온 것이다. 조강조는 어머니의 판단력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친구는 큰일을 하여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암 물론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너하고 같이 지내게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확고하게 말하였습니다. 조강조는 어머니의 판단력을 믿었어요? 훗날 조강조는 나라의 대신이 되어 바른 정치를 펴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아 젊은 나이 서른 네 살에 큰 뜻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강조를 해친 정적의 우두머리가 바로 남곤이었답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제사 지낸 사람 옛날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제사를 지낼 형편이 못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사후의 영혼이라도 잘 잡수시도록 제사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마음만 가득할 뿐이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사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선비 내외는 걱정을 하였어요. 추운데 불을 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데 제사를 잘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맞고 불었습니다. 선비는 고민을 하다가 사당에 들어가서 신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조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영혼의 이름패인데 크기가 손바닥만한 참나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 지낼 때 그 앞에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진 같은 것이지요. 선비는 신조를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장터로 갔습니다. 섣달 대목이라 사람들이 설 준비를 하느라고 붐볐습니다. 좋은 음식거리도 많았습니다. 명절 무렵에는 제수를 장에서 많이 팝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 불효자식 때문에 돌아가셔서도 명절날에 잘 잡수시지 못하는구나 나는 언제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선비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비는 먼저 어물전으로 갔습니다. 좋은 생선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저런 것을 사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소매에서 진주를 반쯤 꺼내어 생선 쪽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신주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기도 하고 선비가 태어냈으므로 시장 구경을 하는 줄 알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많이 잡수십시오. 아버지 저것이 명태입니다. 잡수세요. 저것은 조기입니다. 선비는 다음에는 과일가게로 갔습니다. 또 신주를 반만 꺼내서 아버지를 부르며 소곤거렸어요. 아버지 저것이 대추입니다. 빨갛고 큰 것이 아주 제사에 어울리지요. 이것은 밤입니다. 이것은 배꼬요. 선비는 다음에 나물가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잡수세요. 여기에 도라지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장을 다니면서 아버지 신주에게 말하던 선비는 시장을 나가면서 이제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쌀밥 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지요. 선비는 선비는 집에 와서 김치 나물 몇 가지 쌀밥 한 그릇과 무탕국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나물 몇 가지만 올린 초라한 상입니다. 고기랑 과일은 낮에 시장에서 잡수셨지요. 그러니 그냥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선비 선비대회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워 하는데 이들 부부는 쓸쓸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만은 남 못지 않았습니다. 선비대회는 제사상을 물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만족하신 얼굴이었어요. 얘야 오늘 내 제삿날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값진 것을 배불리 먹었구나. 그 넓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으니 어찌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 네가 내 심정을 어찌 모르겠느냐. 아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노여워하실 줄 알았는데 만족하다고 하시니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니다. 원래 내가 재산을 너에게 남겨주지 못했으니. 다 내 잘못이지. 봄이 되거든 마을 하천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일구어서 논농사를 짓고 뒷산 비탈에 있는 밭을 구워서 밭농사를 지어라. 금년에 풍년이 될 것이니 못 쓸 땅을 개간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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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어요. 부인도 잠을 깨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꿈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귀한 아들까지 점지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선비는 팔을 걷어올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서 무엇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들 논밭을 붙이라고 하여도 아버지가 현몽하여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개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냇물가에서 내일은 산기슬개서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보람이 있어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그리 앞날을 잘 알았느냐고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선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편이 종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작년에 손댄 곳을 더 넓혔습니다. 차차 재산이 늘어갔어요. 옛말에 소복은 재근이고 대복은 재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이 제일이라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는 하느님이 미리 정해주지만 작은 부자는 본인의 부지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지런이 일한 결과 차차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귀한 옥동자도 나왔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집안 형편도 피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더욱 받들고 제사를 더욱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도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저렇게 위하여서 잘 사는데 살아계신 눈앞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너도 나도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효자 동네로 소문이 나고 부자 마을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며느리 옛날에 어느 곳에 시어머니를 박대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이가 없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기다려도 태기가 전혀 없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산에 가서 산신령님에게 빌어도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느 절에 부처님이 영검이 많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처지인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음식을 잘 장만해서 머리에 익고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절에 갔다 올 테니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있으세요 하고는 어린애에게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당부를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날이 덥지만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야 하므로 땀을 닦아가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절 문에 들어섰어요. 주지스님이 며느리가 오는 것을 천천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바구니를 내리면서 한숨을 쉬고 땀을 닦고 있으니까 주지스님이 며느리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시주님은 아들을 얻고자 영검이 많으신 우리 부처님에게 불공을 들이러 왔습니다. 그려 네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주님은 우리 부처님에게 빌어도 아기를 못 가집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영문에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부처님보다 먼저 받들어 모실 분이 댁에 있으니 어서 가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스님 저희 집에 가서 누구를 섬기라는 말입니까? 네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잘 섬기십시오. 우리 집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시주님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집에 가보시면 자연이 알게 될 것이고 제 말대로 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음식을 다시 머리에 잇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의 신을 거꾸로 신은 사람이 있다니 더구나 그런 사람을 잘 섬기라니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며느리는 대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엌에서 불이 나게 나오더니 마루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올라섰다기보다는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며느리 눈에는 마루에 오른 사람의 두 발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었지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늙은 시어머니 였습니다. 며느리는 얼른 머리에 이었던 음식을 내려놓고 마루에 올라 방으로 기어서 들어가려는 시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잡힌 발을 빼려고 동당거리면서 겁에 질린 채 말하였습니다. 얘야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네가 나를 이제는 붙잡고 때리려고 하는구나. 밥을 굶기고 눈을 흘기고 아무도 모르게 쥐어박더니 이제는 사정없이 배려고 하는구나. 며느리는 안타깝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제 절 좀 받으세요. 절을 좀 자세히 보세요. 아니야. 네가 음식을 장만해서 절에 올라가기에 한참 있다가 올 줄 알고 배는 고프고 음식 냄새는 코를 찌르기에 부엌에 허겁지겁 들어가서 음식 몇 점 먹은 죄밖에 없다. 그것을 뒤집잡아서 또 나를 구박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날 시어머니에게 불효한 일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시어머니에게 불효한 내가 먼 산의 부처님에게 빈다고 한들 무슨 영검을 바를 수 있을까. 죽은 조상 위하느니 산 조상 위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갑자기 안하던 짓을 하니 처음에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며느리를 똑바로 보면서 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였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신발을 보니까 정말로 거꾸로 신고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발가락 있는 쪽으로 가고 왼짝이 오른발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집에 분명히 신을 잘못 신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집안의 우더른이면서도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아온 시어머니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동안 불효한 것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열심히 공경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칭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더욱 반가운 것은 그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모든 소원을 이루었으니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뻤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옛날 어느 곳에 화목하고 근검 절약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이 잘 못 산다면 이상한 일이지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아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른 것은 나무랄 데가 없으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낄 줄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이 집 가온에 부지런 절약이 들어있는데 장차 이 집을 이끌어 갈 큰 며느리가 쌀도 함부로 버리고 밥도 개순몰에 흘려서 시궁창에 허옇게 떠내려가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옛말에 밥이나 쌀이 시궁창에 있으면 첨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쌀 한 톨을 구경하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속담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타이르고 시아버지가 화를 내도 며느리는 밥을 버리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시궁창에 버려진 밥알을 바가지에 하나하나 주어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여도 시아버지는 말없이 버린 밥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잘 씻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더러운 밥을 씻어왔습니다. 며느라기야 이 집은 우연히 저절로 된 집이 아니라 뒷글모아 대산으로 식구들이 절약해서 이룩한 집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밥을 다 먹었답니다. 그부터 며느리는 쌀이나 밥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아들딸 낳고 그 재산을 늘려 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튼튼한 누런이 옛날 옛날에 한 왕비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를 몹시 알았습니다. 왕비 체면에 어긋날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어요. 인정이 많은 임금은 걱정이 되어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서 이름 있는 명이라 명인은 다 궁중으로 불러들여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국에서 유명한 의원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왕비의 이는 낳았을까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화가 났어요. 들어라 명세기 명이라는 너희들이 왕비의 치통조차 도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너희들을 다 감옥에 가두겠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중국에 가서 명약을 지어오지 않으면 가두어둔 너희들을 다 벌주겠다. 의원들은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들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어디까지 가서도 약을 구해오지 못하면 정말로 큰일 남으로 회의를 거듭한 끝에 건강하고 용감하고 영리한 의원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험난한 황해 바닷길을 건너가서 반드시 약을 구해오십시오. 우리들의 목숨은 두 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비에 쓰라고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여러 의원들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약이 중국엔들 있겠냐고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무사히 성공하고 돌아오기만 을 빌 뿐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명을 띠고 간 두 사람은 중국에 도착하여 여러 방면으로 약을 찾고 명의를 만나보았으나 다 허사였습니다. 중국의 의원들도 머리를 흔들었지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아직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왕비를 생각하면 반드시 약을 구해 가야겠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약은 없으니 안타깝기 안타깝기 이 땅이 이 땅이 약 이 땅이 약이지 다른 것이 아닐 것이네 그리고 이는 튼튼한 것이 제일이니까 쇳가루를 한 주먹 가져가면 될 것이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만큼 노력을 하였으니 이 황토 흙과 쇳가루가 효암을 낼 것이니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세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황토 한 주먹 과 쇳가루 한 주먹 을 종이에 싸가지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돌아와 보니 아직까지 왕비의 치통은 낫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여전히 갇혀있었지요 임금도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형들은 참으로 고생했구나 머리가 그렇게 새벌이다니 그래 약은 구하였느냐 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여서 황송합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가서 시에일을 만나서 비방 중에 비방을 얻었습니다 그 비방대로 치통약을 극비리에 구하였지요 실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약을 가지고 왔으니 안심하시옵소서 왕비님이 이 약을 내복하신다면 단번에 치통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약은 한밤중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내복하셔야 합니다 불에 비추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약효가 사라지고 그러면 왕비님의 치통은 영원히 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야 뭐 지키기 어렵겠느냐 정말로 고맙다 이 중성스러운 의원들에게 금으로 만든 술잔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의원들을 전부 석방하고 노자를 주어서 고향에 돌아가도록 하여라 왕비는 한밤중에 그 신비로운 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비의 치통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를 보니까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보다 더욱 튼튼해지고 더 이상 아픈 일도 없었답니다 아마 대자연의 정신이 들어간 것이거나 지극한 정성의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옥니 가진 사람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주지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도토리묵을 좋아했어요 도토리묵이라면 침이 저절로 나오고 배가 부른듯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토리묵이 유난히 더 먹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토리묵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주지스님의 마음이 즐거워야만 신도들의 복을 빚는 법이랬다 그러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절의 신도들에게 지시를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신도들을 불렀습니다 갑자기 스님이 부르니까 웬일인가 싶어서 신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처님이 게시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도토리묵 불공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게시였습니다 1년에 여러 번 도토리묵을 바치고 그때마다 많이 바치는 신도에게는 부처님이 큰 복을 내릴 것이며 나도 각별히 불공을 잘 드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신도들은 대단히 기뻐하였습니다 도토리묵은 비싸지도 않은 데다가 부지런히 산에 가서 도토리만 많이 따면 묵을 만드는 것은 쉬웠으므로 복받기가 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도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우선 도토리를 절에 나르는 것입니다 도토리를 머리에 인 사람 등에 맨 사람 지게에 짓고 오는 사람 보따리를 든 사람 등등 절에 오는 길은 도토리 짐으로 가득 메워졌고 신도들은 땀 흘려 나르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바로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두고두고 맛있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부지런히 신도들의 복을 부처님에게 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더욱 부지런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신도 중에 열성이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그 여자는 한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한 손은 머리에 임보따리를 붙들고 등에는 멜빵을 해서 짐을 메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는 길에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 여자는 말 한마디를 안했습니다 오직 도토리 나르는 일에만 열중 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여신도의 열성에 놀라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본래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하루는 친구가 가까이 가서 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다들 궁금하게 여겼는데 절에 도착하고서야 그 수수깃기가 풀렸습니다 손에 있는 보따리를 놓고 머리에 있었던 보따리를 내리고 등에 짊어진 것을 풀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입속에 물고 있던 도토리 몇 알을 내놓는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더 많이 바치려고 입속에까지 도토리를 넣어 온 것입니다 같이 간 신도들은 이 여자의 열성이랄까 극성에 놀랐습니다 저만한 열성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감탄했지요 해마다 그 여신도는 그렇게 열심히 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보니까 앞니가 옥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니란 이가 안으로 들어간 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남보다 더 복을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서 입속에까지 도토리를 넣고 다녀서 그리 된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그 여신도를 위해서 특별히 불공을 드린 것은 물론이었는데 부처님이 감동하여서 인지 이 옥니 여신도는 진짜로 부자가 되었고 다른 소원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열성을 내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옥니 가진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곤 한답니다 약속을 지킨 효자 옛날 어느 산골 동네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더니 고개 너머에 사는 어머니 친구 집에 배 한 피를 갖다 주고 바로 돌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른 때에는 이러한 심부름을 해질녘 시키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배 한 피를 끼고 어머니에게 갔다 오겠다고 절을 한 후에 길을 떠났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까 거기에 이상한 사람 일곱이 불을 피우며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호기심이 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산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인지 가보자 궁금증이 난 아들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놈아 너 잘 왔다 아들이 놀라서 도망 가려는데 일곱이나 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벌써 둘러싸 버렸습니다 아들이 불빛에서 그들을 보니 맙소사 얼굴이 험악한 문둥이였습니다 그때에는 문둥이가 아이를 잡아간다는 말이 있어서 무서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친구 효자는 침착 하였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들은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놈 봐라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 심부름으로 고개 넘어 어머니 친구 댁에 갑니다 우리가 너를 기다린 것은 통행세를 받자는 것이다 통행세란 우리에게도 배 한 피를 가져다 달라는 것인데 만약에 집에 가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고 너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얼굴을 가까이 보였습니다 어른거리는 불빛에 문둥이들의 얼굴은 한결 무섭게 보였습니다 예 그럼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배 한 피를 더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요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우리가 무섭지 않으냐 약간 무섭긴 하지만 사나이답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요 어허 그럼 이 배 한 피를 여기에 두고 어서 갔다 오너라 만약 안 오면 알지 아저씨들이나 어디 가시지 말고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돌아온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미 문동이들에게 배 한 피를 주고 왔으니까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밤은 깊어 갔어요 아까 갈 때보다 더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산짐승 소리 부엉이 소리 어디서 짐승이 뛰어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곧장 산고객길로 걸어갔어요 옆구리에는 문둥이에게 줄 배 한 피를 끼고 말입니다 약속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기로 한 일곱 문둥이는 어디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여서 두리번거리고 나중에는 소리내어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은 아까 문둥이들이 장작불을 피우던 바위에 앉았습니다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아들이 맡긴 배 한 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앉은 바위는 펑퍼짐한 넓은 바위인데 무심코 보니 그 바위 위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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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북두칠성이 나를 시험하려고 무서운 문둥이로 나타났구나 어쩐지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니 내가 겁이 나서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모양인데 북두칠성이 내 마음을 그렇게 몰랐을까 아들은 바위에 있는 배 한 피를 마저 들고 고개 넘어 어머니 친구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친구는 이런 밤중에 웬일이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북두칠성이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 내가 어머니 심부름을 잘하는 효자인데다가 또 용감하게도 신의를 지킨 것을 보고 북두칠성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 너는 복을 받아 잘 살 것이다 착한 아들아 하고 어머니는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아들은 벼슬도 살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 평양 감사가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감사는 젊고 영리하여 의욕이 넘쳤어요 감사는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평양을 조선 제일의 성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열화와 같은 칭송을 받고 싶었습니다 평양성도 더 늘려 짓고 을밀대도 고치고 싶었지요 그러나 관리들은 감사의 말을 잘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을 뇌물이나 받아 먹고 잔치나 하면서 무사태평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관리들의 속내를 파악한 감사는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평양 감사로 온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감사는 이 관리들을 데리고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젊고 실력있는 관리들을 새로 뽑기로 했어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감사는 먼저 기존 관리들 가운데서 올바른 자를 뽑을 생각으로 이방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들을 동원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모이자 감사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벼슬도 두루했고 평양에 온지도 반년이 넘었건만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저기 저 대동강에 서너 마리 또는 대여섯 마리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새가 무슨 새냐 한 관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오리 이옵니다 오리라고 했겠다 그럼 저 오리는 오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하고 심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하고 백리를 날아가도 오리라 한단 말이냐 어째서 그러냐 오리라고 한 관리는 더 말하지 못하고 감사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뒤쪽에 있던 이방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에 오리라고 이름 지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사나리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산에 가면 할미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새끼 때도 할미새 젊어서도 할미새 늙어서도 할미새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눈물입니까 눈물입니까 그것은 눈이 녹은 물이니 눈물이고 눈에서 흐른 물이니 눈물도 된다 그렇다면 창으로 뚫은 창구멍도 창으로 뚫은 구멍과 창오지 구멍의 두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할미새도 할미새라는 이름과 새의 나이는 다릅니다 오리는 오리라는 이름과 오리가 날아가는 거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말에 두 뜻이 동시에 담긴 것과 그 뜻이 따로따로이거나 별개인 것이 있구나 바로 그렇다 세상 물건이나 그 이름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뜻과 실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가령 여기 복숭아가 한 게 있다고 하자 그 복숭아가 크거나 맛있는지 알려면 다른 복숭아와 비교해보아야 하고 거기에 배와 자도 사과를 대신 넣어보면 과일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이렇게 해서 생기고 쌓여간다 먹고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 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라 그러면 너희의 벼슬은 높아지고 뜻있는 일을 해서 후세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여기까지 큰일을 큰일을 했답니다 진지와 담배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바보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보여서 세상 물정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방금 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남의 놀림을 받고도 놀림 받은 줄 몰랐습니다 반대로 바보의 아내는 슬기롭고 아름답고 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슨 실수를 할까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치고 실수를 저지르면 어루만지고 감싸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아내와 처가에 갔습니다 장가 들고 처음 가는 신행길이라 바보는 즐겁고 신이 나서 벙긋벙긋 웃으며 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뵙는 일은 기뻤으나 남편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른들께 격을 갖춰 인사할 줄 모르고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생각 끝에 아내는 좋은 생각을 하나 짜냈습니다 아내는 길고도 가는 질긴 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그 실 한 끗을 남편의 고추에 매고 다른 한 끗은 자기가 잡았습니다 아내가 그 줄을 한 번 당기면 장인이나 장모에게 공손히 진지 많이 드시지요 하고 두 번 당기면 장인에게 담배 태우십시오 하고 세 번 당기면 주무십시오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할 까봐 신행길을 가면서도 연습을 거듭 했습니다 틀을 지나면서도 아내는 실을 한 번 잡아당겼습니다 바보 남편은 고추가 아파 말했습니다 아야 진지 많이 드십시오 어이구 아니 그 아야 어이구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 게 뭐 잘못이야 그래도 꾹 참고 아프단 소리는 마세요 알았어 내릴 건너면서 아내는 실을 또 잡아당겼습니다 진지 많이 드시지요 이번에는 실을 두 번 잡아당겼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아내는 세 번째도 연습하려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다가는 서로 뒤엉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바보 남편과 아내는 고개 넘어 처가에 이르렀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버선발로 나와 사위와 딸을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바보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자 곧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바보 남편은 장인과 밥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고추가 짜릿해 왔습니다 바보 바보 남편은 얼른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장인은 바보 사위가 인사하는 걸 보고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싶어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장인은 숟가락을 놓고 상을 물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실을 두 번 잡아당겼어요 담배 태우시지요 바보 남편은 저를 공손히 하면서 장인께 담배 태우기를 권했습니다 장인의 입에서는 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척척 잘 되어 갔습니다 일은 바로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소변이 마려워 측간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얼른 다녀올 생각으로 씨를 부뜨막 북어 대가리에다 꽁꽁 묶어두고 나갔어요 이리 꼬이려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던지 고양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부뜨막에 북어 머리를 보았어요 고양이는 웬 떡이냐는 듯 부뜨막으로 훌쩍 뛰어올라 북어 대가리를 물고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북어 대가리에 묶인 실이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방 안에 앉아있던 바보사위는 고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보사위는 아야 소리를 지르려다 참고 말했습니다 담배 태우시지요 고추에 묶인 실은 계속 당겨졌습니다 실은 실은 한 번 당기고 두 번 당기고 세 번도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사위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담배 태우시지요 진지 많이 드시지요 아야 담배 태우시지요 사위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실은 1초 간격으로 잡아당기고 거기에 맞춰 인사를 빠르게 하다 보니 진지 많이 드시지요 진지가 되고 담배 태우시지요 는 담배가 되었습니다 진지 담배 진지 담배 진지 담배 사위는 수없이 되풀이하며 고개도 수없이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진지 담배를 수십 번 되뇌이는 것을 보고 화가 치민 장인은 담배대로 밥상을 쳤습니다 그놈의 진지 담배 좀 그만 하지 못할까 장인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인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보고 바보 사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사위는 장인을 따라 나갔어요 습관에서 변을 보던 아내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뛰어나가시는 것을 보고야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마자락을 잡고 뛰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에도 부뜸하게 고양이는 북어 대가리가 탐이 나서 계속 끈을 잡아당기고 바보 남편은 진지담배 진지담배를 신음하듯 되뇌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이란 동물은 지혜롭고 참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강한 것은 두려움 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잊게 하는 것이 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두려움은 어찌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죽으면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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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